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해 지역으로 앞으로 어떤 곳에 관심 가지셔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꼭 전편을 보시고 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적용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인데요. 여기 해당되면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완화 혹은 면제되고요. 용적률을 높여주고 리모델링 시에는 공사 후 세대수를 늘려줘서 사업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죠. 그럼 국내 택지 어디어디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택지 리스트인데요. 약 850여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면적과 사업 시행 기간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 기간이 안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안 나온 것은 중공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고요. 우선 서울에서 100만이 넘는 택지들을 볼게요. 20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대략 2003년 이전에 중공됐으면서 동시에 100만제곱미터 넘는 것들만 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이 택지 내에 들어가는 경매물건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정부에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밀 개발을 하는 곳들이 생길 텐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는 주택은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신축, 준신축은 재건축은 못하더라도 이주수요를 받으면서 전월세의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고 개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도시 기능이 좋아지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실거주나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중계는 약 159만 제곱미터고요. 199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치료선 중계역과 하계역이 있는 곳인데요. 이 중계동은 노원구에 속해 있죠. 노원구는 서울 전체 구에서 매매가 상승률 1위를 찍고 하락률 1위를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노원구 상계주공 경매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노원구는 서울 전체 구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잘 진입했다가 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잘 빠져나가는 지역이죠. 지금은 다 빠져나가면서 매가 조정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고 상승기 때는 먼저 움직일 곳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지역입니다. 자세한 건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하계중학교 바로 옆에 한신코아라는 연립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에요. 전용면적이 40평이고 대지권도 40평인데요. 대지권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이네요. 보통 전용 40평이 나오면 대지권은 20평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감정가 13억, 최저가 유찰돼서 10억에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요. 서울 상계지구가 있습니다.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노원역, 그리고 7호선 마들역이 있고요. 상월초 옆에는 창동철도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가 남양주 진저부부로 이전하고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이 옆에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도 의정부로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의정부에서 갑자기 반대함으로써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 보이는 상계주공 5단지는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이는 상계주공 9단지가 경매 진행 중인데요. 감정가 6억 3천만원, 2회 유찰돼서 4억원대의 경매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계주공 16단지가 감정가 7억 2,900만원, 최저가 5억 8,320만원의 경매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서울 중계 2지구인데요. 면적은 약 130만, 중공은 98년에 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은행사거리 있죠? 여기에 학원이 200여개 정도 밀집해 있어요. 서울에서 손꼽히게 학군이 좋은 곳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근처 가실 일 있으시면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이 생기는데요. 4호선 상계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은행사거리를 거쳐서 산믹상계역 아파트를 지나서 하계역을 지나서 이쪽으로 왕십리역까지 가게 됩니다. 왕십리역은 참고로 2호선, 5호선, 경위중앙선, 수인붕당선이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개통된다면 교통이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서울 개포입니다. 면적이 661만 제곱미터고요. 1985년에 중공됐어요. 구축 중에서 5, 6, 7단지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요. 삼성 사원 아파트가 있는 이쪽은 모아타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아직 진행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이미 많이 진행된 곳은 특별법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진행할 수도 있겠죠.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축인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진행할지 아닐지까지는 시행령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개포 주공 5단지가 감정가 26억 그리고 1회 유찰돼서 21억 정도에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도 포함되는데요. 면적이 약 437만 제곱미터, 95년에 중공됐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들어가고요.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이 사이, 그리고 신시가지 1단지 아래쪽, 양천구청의 서쪽. 여기에 학원이 정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학군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요. 다음 서울 고덕입니다. 5호선 고덕역, 상일동역에 지나가는데요. 강동 경희대병원 옆으로 9호선, 강일 연장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고덕역 남쪽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서울 고덕 밖에 있는 3위 그린 2차, 아래 3위 맨션, 3위 파크 맨션 이런 것들이 재건축 진행 중이고요. 고덕역 아래쪽으로는 학원이 약 200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구축은 아니지만 2017년식 내면 힐스테이트 고덕이 경매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서울 수선은 133만 제곱미터, 그리고 96년에 중공되었습니다. 이쪽 대무상과 광수산 사이에 껴있는 형태라서 확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강남구이기 때문에 입지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동쪽에 수서역이 있는데 수인분당선과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한 SRT가 개통하면서 승하차 인원이 영등포역과 수원역도 앞질렀다고 합니다. GTX A 노선 중에서 수서 동탄 구간이 24년쯤 개통 예정이에요. 수서발 KTX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복합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인 곳인데요. 교통망에 대한 가치가 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6호선 봉화산역 인근의 서울 신내지구입니다. 중랑구 신내동이고요. 면적은 125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2001년에 중공되었습니다. 봉화산역 초역세권의 진로아파트 대형평양이 경매 진행 중이에요. 감정가는 12억 7,500만원입니다. 아직 유찰은 한 번도 안 됐고요. 다음은 인천 연수인데요. 연수구라고 하면 보통 송도신도시를 떠올리시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연수구 구도심이 연수구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요. 동쪽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송도신도시가 있어요. 나살에 국제병원 있는 곳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613만 제곱미터, 중공은 94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진 않지만 수인분당선 송도역에 인천발 KTX가 2025년 정도에 중공 예정이에요. 그리고 94년식 럭키아파트가 경매 진행 중이고요. 감정가 5억 3천, 최저가 3억 7,1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인천 9월지구인데요. 면적 125만이고요. 91년에 중공되었습니다. 위로 보이는 인천시청역에는요. 인천1호선과 2호선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GTX 빈호선이 다닐 예정입니다. 가운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요. 왼쪽으로는 준주거나 주거지역이 있어요. 종합터미널 옆에는 롯데백화점이 있는데요. 백화점과 터미널을 연계해서 롯데측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타운으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에는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인천터미널역에서도 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9월동 로데오거리는 전통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고요. 인천에서. 그런데 이 아래쪽과 오른쪽에 빈 땅이 좀 크게 보이죠. 대부분 그린벨트인데요. 9월 2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곳입니다. 조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인천 개항인데요. 면적 161만 98년 중공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개항IC가 붙어있어요. 이 도로로 고향, 시흥, 평촌, 분당 같은 경기 주요 도시를 갈 수 있고요. 아래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과의 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항구청 위아래로 학원가가 많이 몰려있고요. 현재 은행마을 아저아파트 전용 22평짜리가 경매 진행 중인데요. 감정가 4억 5,400, 2회 유찰돼서 2억 2,200만원 정도의 경매 진행 중입니다. 국내 택지 리스트에 서울과 인천에서 면적과 중공 연도만으로 신도시를 제외하고 어느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이 지역들은 대부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기반 시설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하나의 택지 지구가 이 면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요. 인접하거나 연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를 넘어설 때도 포함될 수 있고 연접한 노후 구도심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다른 지역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이 지역들도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시행령에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 특별법 국회 통과와 국토부 마스터플랜 확정, 지자체 선도지역 선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서 섣부르게 당장 투자하자 이런 것보다는 추후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여기가 장기적으로 실거주할 만한 곳인가 아니면 장기 투자할 만한 곳인가 지켜보면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경기도인데요. 신도시 부분을 제외하고 7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우선 1기 신도시를 타겟으로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고 1기 신도시에만 이렇게 특계를 준다면 신도시가 아닌 오래된 택지에 있는 시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으로 더 많은 곳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하고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의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